그래야지 나중에 그죠 여기 텐트 안에 쓰는 도물망이에요 네 간닭만 그게 오래 걸렸어요 오빠가 왔다 가야될 것 같애 이거 간닭할려면 간닭하지 이거 할인해여 못할려면 지금 점심시간에 더 나왔나 그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네 텐트고요 잠시만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전 세거거든요 없던 적이 없는 것 같애 여기 밖에서는 플라이에 이렇게 둥글게 많은 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요게 요게 요렇게 2개가 들어갑니다 양 안에서 텐트가 리빙룸이 좀 커가지고 요게 폴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지 이게 플라이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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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텐트 안이나 주위에서 반대나 바로 사용을 좀 주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애요 스프링 8개 스프링 8개